하하 흑발 이번에 도전을 해봤는데 반응이 약간 예뻐요! 예뻐! 아니 아무튼 아니 그 반응 말고 예뻐 그 반응 말고 사람들 반응도 궁금하고 아직 저는 약간 새로운 도전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고 이 분 좋아하실까?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 진짜 너무 예쁘죠? 진짜 너무 예쁘죠? 저.. 저.. 지민언니 안 끝나 언제 와 시민이 방금 가 무언가 나 사이네 넌 사이네 난 사이네 짜증나 아름다운 난 사이네 짱 나 사이네 시 너 그거 잡아줘야 돼 잡아보자 준비 시 자 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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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사 I'm so sorry 지민 언니 아니 지민 언니 안 끝나 언제 와 시민이 방금 갔잖아 조그맣게 했어요 화해했어요 언니가 올라프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일선물 중에 하나로 이 에어팟 케이스 입기 귀여운 뽀짝한 올라프를 제가 선물로 줬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걸 한 며칠 쓰더니 바꾸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바꾼 거예요 솔직히 저 조금 속상했는데 그래도 바꾸는 건 자기 자유니까 아니에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질문 좋아하는 계절 저는 봄 왜 윈터 아니에요 언니는 뭐예요? 난 진짜 비밀이 많아 뭐지? 왜 뭔데? 뭐지? 왜 뭔데? 둘이 텔바스 주거지 않을게요 둘이 텔바스 주거지 않을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헉! 뭐지? 왜 뭔데? 넷! 네! 난 완전히 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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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